지난 5일 조진메이슨 대학교에서 컴퓨터 데이터 사이언스인 CDS 부서 소속 2명의 게스트와 함께 강의와 질의응답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조진메이슨 대학교 건물 내 G105 강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선 사전에 참여신청을 신청해야 했었고, 전공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의 참여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해당 행사의 게스트로는 페어팩스 CDS 부서장 제니슨 킨저와 CDS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샘스톤이 추천되었습니다. 이들은 본교인 페어팩스 캠퍼스의 CDS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고, 학업적인 조언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주최 측은 2명의 게스트와 각자 오피스 아우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으며, 이 시간 동안 학생 본인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CDS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샘스톤은 조진메이슨 학생들에게 2023년 가을학기 동안 페어팩스 캠퍼스의 CDS 과정 등록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행사가 앞으로 CDS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될 학생들에게 유익한 시간이었음을 희망하는 바입니다. IBS 김종현입니다.